뮤지컬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대 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정말 흥분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. 보는 내내 관객들이랑 같이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랜만에 뮤지컬 너무 재밌게 봤고요. 브로드웨이 42번과 모든 분들 꼭 오셔서 배우분들 열심히 연습하신 것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마 뮤지컬 처음 보시는 분들도 42번과는 신나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족분들끼리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과 많이 도와주세요. 브로드웨이 42번과 화이팅! 42번과 화이팅! 네!